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 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미니게임 맵은 미다스라고 하는 맵인 것 같아요 이 맵이 무슨 신화? 이야기에 관련된 맵인데 그 손에 물건이 닿거나 뭔가가 닿으면 금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마인크래프트 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제가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지면 이 왕관도 금으로 변하고 당근도 그리고 빵도 그리고 물약도 전부 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거를 금으로 변화시키는 맵이 아니라 저는 공주를 구하러 갈건데 그 공주를 그냥 구하면 금으로 변하니까 그 공주를 구하기 전에 물에 잠깐 들려서 손을 씻구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손을 한번 씻고 공주를 구하는 그런 맵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버튼 같은게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있는게 저거든요 이 저 제가 여기는 공주를 구하러 갈건데 이 공주를 구하러 가기 전에 물을 한번 들리면 더이상 얼음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해서 공주를 구하면 되는 맵이에요 가습게 그래서 대신에 약간 점프맵 요소가 있고 저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좀 더 보는게 낫겠죠 다음 맵 점프 이렇게 실패를 할 경우 버튼을 이렇게 하면 리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타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거에요 왜 점프가 잘 안되는거였지? 제가 닫는 블럭이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티가 많이 날겁니다 지금 봐봐 이럴때 이럴때 공주를 그냥 만나면 공주가 짠! 하고 금이 되서 제가 실패가 되거든요 이걸 넘어갈 수 있나? 자 하나 둘 으쌰 오 넘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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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주님 딱 이렇게 닿으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번 맵 이번 맵 뭐지? 오오 오와 내가 닿으니까 금이 무거워서 그런지 떨어졌어 대박이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맵인가 봐요 나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잘못 만들었나 했는데 이런식으로 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뛰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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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잠깐만 이거 위로 해서 떨구고 와아 와 잘 만들었다 대박이네 이런거 느낌 좋은데요 자 짠 하고 닿고 다음 음 이번에도 오 이번에 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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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야겠다 길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오케이 좋아요 자 하잇 하고 만나고요 다음 다음은 위를 살짝 떨구고 올라가서 또 떨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떨구고 떨구고 자 자 가서요 저걸 가서 어 잠깐만 씻구면 안되지 않나 지금 아 다시 아 그리고 내 왕관이 왕관이 금 색깔이면 금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왕관 색깔이 바뀌면 안된다는 거 아 또다시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되는 게임이고요 생각보다 그냥 점프 맵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조금 많이 써야되는 점프 맵인 것 같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서 손 씻구면 될 것 같아요 자 손 씻고 이쪽으로 천천히 가서 하잇 하고 도착하면 될 겁니다 몇 단계까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마음 급하게 하면 될 것도 안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오케이 이거를 떨구기보다는 사실 위에 걸 먼저 떨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떨구고 이것도 미리 떨궈놔야겠죠 근데 얘는 왕은 정면을 안보 우와 예상하지 못했다 아 저거 점프 점프해서 가야되는구나 예상하지 못했어요 와 저걸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놓으셨네 이번에는 바로 그냥 점점점한다 하나 둘 점점 오케이 좋아요 오 위험한데 점프 나이스 자 가볍게 클리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어 자 다음 단계 이거를 이걸 떨어뜨리고 이걸 떨어뜨리고 이걸 떨어뜨리고 이걸 떨어뜨리고 이걸 떨어뜨리고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끼잖아 근데 점프를 잘하면 올라가네요 좋아요 그리고 점프 점프로 빠르게 올라가고요 다음 여기로 점프해서 들어갑시다 나이스 음 와 근데 맵이 생각보다 그냥 단순한 맵이 아니네 아 아 또 떨어졌다 물을 먼저 내려야 되네 그리고 아 저거 쉽게 졌다 잠깐만요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 내리고 이렇게 껴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오케이 됐어 가볍게 클리어 꼼수가 있었네요 꼼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이번에도 머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좀 앞에 금이 살짝 있단 말이죠 금을 떨구고 아 기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이는데 오 됐다 지금 막막 누르기가 됐어 막막 누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막막 점프하기가 됐는데 와 잠깐만 여기가 되려나 칸은 4칸이니까 되긴 돼 그리고 한 칸이 더 높으니까 사실상 3칸 좀 넘는 거니까 오케이 굿 다음 맵 다음은 여기로 내려가는 것까진 얘가 가는데 아 공주를 떨어뜨려야 되네 공주님을 내리고 저랑 안닿게 하고 전 여기 내려온 다음 자 여기서 공주님 아 자 이거를 칠하구요 그리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걸 다한 다음에 저는 물에 씻고고 공주님을 만나면 되는 그런 맵이었네요 다음 다음은 일단은 저 물로 빠르게 뛰어가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생각하기 전에 물로 뛰어간 다음 그리고 나서 공주님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맵 같은데 그냥 내려가기에는 위에가 콩하네 그러면 음 일단 그냥 뛰어갈까 그냥 쭉 뛰어간 다음에 한번 봅시다 뛰어갔더니 음 점프맥 같은 요소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가 있네요 오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어 뭐야 이 공주님이랑 만날 수 없어 여기가 막혀있어서 공주님이랑 못 만나는데 이거 하나만 뛰어가야 되나 그러면 여기에 앞부분 하나만 점프해서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달려가고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간 다음에 저기가 지금 뚫려있으니까 뚫려있는 데에서 하나 둘 오케이 공주님 만나면 되겠죠 몇 단계나 있는 거지 이거 잠깐만 어? 뭔가 하트가 나왔어 마지막 맵이지 않을까? 어 뭐야 다시 자 하트가 나왔다는 거 뭔가 마지막인 증조가 느껴지는데 자 완벽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닫고요 그리고 여기도 닫고요 그 10포트 하니까 잘 닫네 그리고 와서 여기를 점프해서 넘어간 후에 이거 내려주고 음 점점 해서 따닥 내리고 이거를 내리는과 동시에 나도 물에 닿아야 되는데 물에 닿고 어? 나 물에 닿아진 건가? 오케이 닿고 공주를 만나면 끝 오케이 와 잠깐만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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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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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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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난해요 지금? 아니 저기요 저 무슨 맵인지 모른다고요 아 맵은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요 왜 이렇게 빨리 돼 태포가 엄청 빨라 자 자 자 간다 간다 아이 아이 진짜 와 와 와 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점프를 완벽하게 위에서야 되라고 아니 이거 보는 시점이 아이 왜 자꾸 닿은 거야 아 닿지 말라고 와 이거 잘 만들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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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안 닿아야 되는데 자꾸 닿아져요 다시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아 닿지 말라고 올라가야 된다고 짜 아 아 마지막 버드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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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장난 아니거든요 자 됐다 후 뛰어뛰어뛰어 이거 무조건 안 떨어져요 뛰어도 다음 맵 후 다음 맵은 느낌사량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점프해서 가고요 아 이거 한 번 더 점프 무조건 해야 된다 점프점프 해서 올라가고 점프점프 해서 올라가고 점프점프 해서 올라가고 점프점프 해서 올라가고 점프점프 해서 올라간 후에 물로 한 번 씻고 그리고 만나면 되는 거죠 20단계까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0단계까지 해보겠습니다 머리 콩에서 올라가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어 공주를 만날 수 있나 씻고 내려가서 계속 아 이건 쉽네 쉬운 맵이었네 다음 18단계 어 갑자기 맵 난이도가 좀 쉬워졌는데 이번엔 처음부터 물에 있네요 그냥 뭐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맵인데 처음부터 물이면 다음 뭐야 갑자기 난이도가 왜 이런 거야 자 갑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뒤로 살짝 뺀 다음에 가고 다음에 뒤로 살짝 뺀 다음에 가고 뒤로 살짝 뺀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공주님을 만나면 되겠죠 자 20단계 20단계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제발 20단계 맵을 좀 보고 가야겠네요 자 일단 저기까지 올라가기만 해도 되겠다 일단 올라가기만 해도 목표 달성이니까 올라가 볼게요 아 이거 또 닫는 거 이거 이거가 되게 어렵다 맵 자체는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닌데 그냥 이게 살짝 살짝만 닫는 것만으로도 금이 없어져버리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 오케이 자 올라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물을 천천히 떨어뜨리고 저도 여기 닫고 공주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어 뭐야 다음 단계가 있어? 설마? 설마 30단계까지야? 그러지마 난 지금 지금 단계로도 충분히 힘들다고 이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 있는 걸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손을 씻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면 스킵할 겁니다 으악! 스킵할래 자 여기 스킵 버튼이 있거든요 꺼내면 스킵 되거든요 자 다음 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렵다 솔직히 이거 진짜로 적당히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못하겠어요 잠깐만 이거 또 어떻게 깨낸 거야 이번 거는 자 잠깐만요 이번 거 또 모르겠어요 완전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이 미다스란 맵이 적당히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거 저 포기해도 될까요? 포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데 자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했다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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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너무 많이 뛰었다 와 포기할래요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스킵 또 써서 다음 판이 뭔지 보고 어 무슨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씩 떨어뜨린 건가? 피라미드로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공주님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 신기한 맵이 있구나 정말 신기한 맵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스킵은 딱 두 번밖에 못 쓰는구나 자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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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미다스라고 하는 맵이었어요 안녕 구독하기에 좋아요 한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빠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